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어바은 입니다 이 영상은요 12월 24일에 올라갈 영상이구요 요거를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 크리스마스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24일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그래도 좀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산타 모자 욕도 사왔고 다이소에 팔던데 괜찮아 2천원 치고는 되게 퀄리티 괜찮다 되게 귀엽다 그치 이거 나중에 쓰고 돌아다닐건데 크리스마스 되면 그리고 이제 옷도 시뻘건 옷으로 입었습니다 원래 맘 같아서는 그냥 우타마 팍 하고 미친놈처럼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아껴두려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스펙타클한 미친 짓은 조금 더 아껴두고 오늘은 그냥 크리스마스 이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요 크리스마스가 기억에 남을 때도 있지만 기억에 안 남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때쯤 이제 후코카 있었거든요 그땐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리 12월 중순에 일본 가서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 다음에 연말 보내고 1월달 보내고 1월달 여자친구도 빡쳐 가지고 먼저 오고 난 또 2월달 돼서 혼자 왔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리고 후코카의 크리스마스는 진짜 괜찮아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그냥 뭔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맛즈리라던가 맛즈리라고 하지 이런 거 할 때 가면 진짜 재밌어요 그 시민 참여율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 일본을 약간 좆밥 취급한 경향이 있는데 막상 일본 가보면 야 진짜 이게 세계 3위 경제대국이구나 라는게 느껴지거든 그 규모의 경제 큰 그 캐파가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후코카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그 도쿄는 서울 일본은 그리고 뭐 오사카가 부산 이라고 하면 후코오카는 광주에 가까운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되게 커 그냥 규모가 커 그게 느껴지 캐파가 큰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하카타역 가면 그 큰 역에 트리 같은 거 이만한 거 세워놓고 막 오페라 가서부터 노래 진짜 겁나 잘하는 흑형들을 모아놓고 막 캐롤송 부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되게 재밌어 진짜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때도 이제 뭐 텐진역에서 되게 재밌게 놀고 여자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맛있는 것만 먹었겠어 다 했지 그치 뜨감도 보내 거의 다 했는데 근데 그전 크리스마스는 또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 고기였어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그 한참 이제 싱가포르 있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12월 25일이 황가장 생일이거든요 황가장 생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걔가 이제 할 거 없다고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말레이시아 있을 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있다가 싱가포르 같이 넘어가서 이렇게 놀다가 한 일주일 조금 넘어 열흘 정도 놀다가 들어갔는데 그때 황가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간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고기를 갔어 부키빈탕에 가면 그 파빌리온 이라는 존나 큰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어디지 내가 알기로는 센텀 쪽으로 알고 있거든 센텀 신세계 그쪽이 제일 크지 않나 근데 파빌리온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가 도로 되게 좁고 되게 고만고만해 인프라가 근데 백화점 하나는 존나 커 파빌리온이에요 그래서 그 큰 백화점의 틀이 존나 거대한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보면 뻥 뚫려 있거든 그게 밑에서 딱 보면 뻥 뚫려서 다 보인단 말이야 5층에서 봐도 근데 거기에 막 나무 이빨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지 여기는 뭐 쉽으랄까 뭐 이슬람 사회인데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사람들 즐기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래 이게 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진짜 재밌는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이전으로 가서 1년 1년 또 다시 대면 대면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보단 기억에 안 남는 크리스마스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뭐 6년기 때는 그때는 내가 뭐 독실하게 교회 다닐 때였으니까 교회 다니면 별거 하는 거 없거든 크리스마스 때 맨날 뭐 이제 새벽송 같은 걸 돌아요 막 그런 비슷하게 비슷한 거 돌면서 막 이제 교인들 같은 거 집 같은 거 들려가지고 막 그런 거 그 귤 같은 거 막 받아와 막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포장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땜에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도 들고 나중에 예배 끝나면 봉사활동 같은 걸 나갔거든 그래서 약간 몸에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 있잖아 그게 단골 레파토리란 말이야 교회는 그래서 그때는 계속 그것만 했으니까 전혀 더 기억에 남는 게 없지 시발 그래서 전혀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때는 뭐 어디 가서 귤이나 까먹었겠지 뭐 그래도 없고 21살 때부터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당장 이제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21살 때 초반 때 일은 또 되게 기억이 나 그게 그래서 21살 때 초반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살 초반 때는 이제 그 학교 후배한테 갑자기 연락이었거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우리 학교 1학년 중에 좀 약간 이쁜 애가 있었어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이쁘잖아 하니까 원래 이쁜 인기 많잖아 근데 걔가 또 울산에 였거든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뭐 이게 학생 뭐 부실 같은 거 있잖아 조교실 같은데 거기 갔다가 그 증명사진 깊게 있는 거야 이게 쭈루룩 있는 거야 근데 몇 개씩 제출을 하잖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를 훔쳤거든 그걸 왜 훔쳤는지 모르는데 막상 걔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했어 그래서 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뭐 어디 모임같은 나가면 조용히 짱박혀 있어 사실 요기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이게 별로 이렇게 나대는 성격은 아니란 말이야 그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얘기할 일도 잘 없었고 그냥 안면만 조금 읽는 그런 거였는데 걔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24일에 연락이 온 거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데 딱 전화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어반 선배님이시죠 이러는 거라서 어 맞다고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 이제 몇 학번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그냥 인사 잘 지내 잘 보내라는 핑계로 그냥 한번 연락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다 이러는 거야 처음 보자마자 훅 들어오잖아 그게 와 나 깜짝 놀랐지 2분 날이야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뭐였냐면 갑자기 또 그때 묻는 거야 그래서 어 혹시 지금 뭐 하세요 이러는 거야 나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밖에 그러니까 어머 자기도 지금 밖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갑자기 만났지 그래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술 먹고 그리고 잤어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자고 이게 하진 않았어 하진 않았어 그냥 같이 잠만 자고 술 먹고 같이 잠만 자고 그냥 뭐 이제 바로 존나 광석처럼 그냥 빡 해서 연애를 하게 됐지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연애가 그 하루아침에 일어났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가 내 인생 최악의 시학년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때 그 때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이게 아무리 오래돼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살아있거든 근데 불과 몇 년 안된 것들도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이 들잖아 그리고 나처럼 30대 중반 후반 되다보면 그 기억 안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내 인생의 슬로건은 이제 와서 뭐 생산적인 인간이고 나발이고 그냥 매 순간 좀 기억에 남는 삶을 보내려고 하자라는 것들 그게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슬로건 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하지 마세요 특별한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항상 그 순간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든 이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게 노력을 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그날은 이게 기후가 일어난 거지 우연히 일어난 건데 약간 크리스마스 기적 같이 이렇게 일어난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별 생각 없이 보낸다면 별 생각 없이 보내고 뭐 겜방만 보내면서 오락이나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게 24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12월 22일 오전 8시거든요 내가 12시간 뒤에 이 영상을 올릴게 그러면 20일 밤부터 23일까지 앞으로 하루하고 더 시간이 남아 있잖아 어떻게 하면 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런 거야 이게 막 던져보는데 아까 말했잖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근데 뭔가 여러분 인생에서 뭐 연락이 잘 끊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끊어질랑 말랑 완전히 끊어진 건 좀 그렇지만 끊어질랑 말랑 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처음 연락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런 거 쫄지 말고 그냥 그냥 던져봐 그래서 어 뭐 이게 오랜만에 그냥 생각나서 연락 보냈다가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새해 복 마무리 뭐 이게 새해 복 많이 받고 한 해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암빈상 보내잖아 그러면 그 한 번 보낸 걸로 또 다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존나 보내다 보면 그중에 하나 얻어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휴 어머 나 코로나인데 아휴 씨는 뭐 나가지는 못하곤 남친이랑 어휴 시발 2주 전에 깨졌어 막 이런 거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제 뭐 그런 거 별서 나도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우리 그냥 뭐 9시까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존망해 갖고 그러니까 뭐 고기나 먹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일찍 만나 갖고 6시부터 술 존나 먹는 거야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가 항상 그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항상 여러분 알지?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나면 다음날에 뭐가 나와? 네이버 검색 1위 항상 올라가는 게 배란 일이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대해져 여자들도 여자들도 관대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안 그래도 폐쇄적인데 걔네들이 유일하게 관대해지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섹스마스에 대해 관대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막 하다보면 막 이러저러 막 하다보면 의외로 또 기적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말한 건 굳이 뭐 여자한테만 연락을 해서 이게 뭐 이게 이거 해라 붐붐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게 굳이 뭐 여자가 아닐지라도 아니면 뭐 친한 동성 친구라도 상관없잖아 동성 친구는 왜 이래 더 편하잖아 그래서 나도 원래대로라면 제주도로 가려고 했거든 제주도 원래 가 있어야 돼 오늘 근데 상담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연금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 이거 바빠가지고 올해는 못 갈 것 같단 말이야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부랴부랴 24일 또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들 만만 애들 모여갖고 이제 파티 같은 거 하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집에서 그냥 술 먹방이네 해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는 또 내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물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보내도 기억이 남겠지만 그것만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순간을 보내려고 나는 이제 파티를 하러 갈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요지는 그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계속 부단하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고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2천원 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1년 지나서 이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아 내가 크리스마스라서 요런 걸 준비를 했구나 그런 것도 더 기억에 남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비단 여자가 아니더라도 소중한 친구가 되었던 아니면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나이가 지나서 나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지나간 크리스마스에 별 기억이 없어 많이 남진 않아 그러면 그때 뭔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빨리 올 테니까 남은 크리스마스 그래도 어떻게 보낼지 남은 시간 동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래도 뭐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